음악 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에서 특별전형 강의를 맡게 된 한림고등학교 교사 이승주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지난번 강의에 이어서 기획윤영전형으로 대학가기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번에 이어서 지원자격 모집요강의 예시 그리고 기획윤영전형 방법의 수시와 정시 그리고 제출서류 그리고 제출방법 그리고 특별전형 지원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대학교의 모집요강을 예로 들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모집요강을 보시면 기획윤영전형의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교과에서는 기획윤영선발전형 그리고 종합에서는 고른기회대상자 전형 사회배려대상자 전형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에 비해서 인원수가 1명에서 3명 정도로 굉장히 적지만 종합에서 어문학부의 경우에는 15명으로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각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지원 자격을 보면 학생부교과에서 기획윤영선발전형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이에 속합니다 학생부종합 고른기회대상자 전형에서는 국가보원 대상자 그리고 농어촌 학생 그리고 기획윤영선발전형으로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가 여기에 자격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사회배려대상자 전형입니다 다문화가정과 그리고 공무원의 자녀, 의사상자 및 자녀 그리고 다자녀가정의 자녀가 여기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학교의 경우에는 다자녀의 경우 세 자녀 이상으로 자격요건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인데요 반드시 장애 등록을 필한 자여서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수원 캠퍼스에서 이 두 학부만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의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생부종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전형으로 인원을 뽑고 있지만 교과 같은 경우에는 고른기회 전형으로 약학대와 의과대만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회균형 전형에서 제주대에는 사회통합전형이라는 이름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사회통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제주의 특징상 4.3에서 희생자의 유족 그리고 해녀 혹은 해녀의 자녀 그리고 백혈병 소아암협회에서 추천한 백혈병 소아암 병력자까지 이 전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른기회 전형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가 여기에 속해 있고 그리고 만학도가 여기에 있는 자격요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부종합에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도 보시면 장애인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등록을 필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회균형 전형의 경우는 모든 학과의 인원이 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학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는 학과의 학교를 잘 고민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 기회균형 전형 방법에서 수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균형 전형은 교과와 종합 모든 전형에서 뽑고 있습니다 전형 명칭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기회균형,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다양한 명칭이 쓰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능 최저가 없고 일괄선발, 즉 한 번의 점수를 산출하여 뽑지만 몇몇 대학에서는 단계별 전형을 거쳐서 서류에서 한 단계 학생들을 몇 배수 이내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 학생들에 대한 면접까지 치룬 다음에 학생을 선발하기도 하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 교대 같은 경우도 특히 2단계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교대나 사범대의 경우에는 이렇게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들을 뽑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전형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윤형 전형 방법 중에서도 정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윤형 전형 정시의 경우는 수능을 100% 반영하여 학생을 선발하기도 하지만 경인교대나 한국체대처럼 학생부와 실기점수 그리고 면접점수를 합산하여 단계별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한국체대 같은 경우는 실기점수가 25%가 반영되고요 그리고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2단계에서 면접이 30%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광신대와 송원대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은 아니고 일괄 합산 전형을 선택하고 있지만 면접점수와 학생부 성적 혹은 수능 성적과 학생부 성적을 합산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대의 예시를 여기에 가지고 왔는데요 국가보훈 대상자의 경우에는 대학 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류는 국가보훈처 혹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족 대상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를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특수교육 대상자인데요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수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가 반드시 발급할 수 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와 국가보훈 대상자의 경우에도 상위 등급이 기재된 지원자 개중 국가유공자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만 합니다 이번에는 제주대학교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자격 확인서를 예시로 갖고 와 봤는데요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모집 요강의 맨 뒤에 지원자격 확인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학업 수행의 정도를 기재하게 되었는데요 수업 가능 여부, 즉 수업의 문제는 있는지, 그리고 이동의 문제는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 장애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였을 때 혹시 학교 당국에 필요한 사항은 없는지 기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잘 작성이 된다고 하면 학교장의 직인을 받고 서류 제출 시 봉투에 잘 봉하여서 학교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대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대의 같은 경우도 국가본 대상자, 다문화 가정의 자녀 등등 여러 가지가 제출 서류로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그리고 친부나 친모의 기본 증명서, 반드시 국적이 나타나야 하고요 그리고 친부 또는 친모의 외국인 등록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직 공무원 자녀, 교정직, 소방, 경찰, 군인 공무원의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서류 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방문 제출이 가능한 학교도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원서 접수 후에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파일을 업로드하고 우편으로도 보내야 합니다 여기 예시로 나온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우편 제출 마감일까지 서류가 도착해야 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는요 방문 접수가 불가하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 기한은 제주대와는 다르게 소인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착 시간의 기준도 각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서류 제출을 놓쳐서 결격 사유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 봉투 표지 출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편으로 지원 자격 증빙 서류를 보낼 때는 원서를 접수한 후에 수원 번호가 부여되면 출력물을 뽑을 수 있는 항목이 나타납니다 한 예를 들면 여기 보이는 발송용 봉투 표지 출력 버튼을 눌러서 다음과 같은 서류 봉투 표지를 출력하여 부착한 후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균형 전형의 지원 가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소재대학의 경우는 기회균형 전형 수시 모집 정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시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합격선 역전 현상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전형보다 합격선이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수능에 대한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부 학과 즉 의학학 계열과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회균형 특별 전형의 경우는 모집 인원이 법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 모집에서 미등록 인원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정시 모집에서 무조건 2월 하여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균형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기까지 기회균형 전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어촌 특별 전형에 대한 강의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